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태랑 고수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9월 평가원에서 해서도 했는데 자, 우리 17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17번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길래 요거에 대한 영상을 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더니 선생님 풀이보다 더 간단한 풀이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통 친구들이 푸는 관점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풀이를 질문하는데 자, 고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이거는 요까지는 뭐 다 같이 구했을 거잖아. 그렇죠? x가 15짜리 질소였고 자, 요 두 번째 건 14짜리 질소였고 세 번째 건 18짜리 산소라는 거 구했어. 그치? 근데 이제 n2, 5를 줬는데 자, 위 안에 15짜리로만 이루어진 놈이 있고 15랑 14짜리로 된 게 있고 14, 14라고 결합한 애가 있다 그랬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15짜리 질소 원자와 14짜리 질소의 원자 수비가 3분의 2라는 걸 줬어. 그리고 뭘 구해라? 이 안에 들어있는 아, 뭐 분의 뭐지? 양성자 분의 질문이 이거였어? 양성자의 총 개수 분의 중성자의 개수의 비는 얼마니? 이걸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아, 6월 평가는 나왔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그렇죠? 그걸 또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떤 입장이었냐면 나도 이제 문제 푸는 입장이니까 쭉 흘러가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여기 있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 내 경험상, 이런 문제는 여기 있는 얘네들의 몰수가 몇 대 몇 대 몇 인지를 보통 알아내는 게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던, 많이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봤었던 경험상 그래서 이걸 아, X몰로 놓고 얘가 X몰이 있다면 얘는 Y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Z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구해서 정리해서 이거를 가자. 나는 이제 원론적인 풀을 했던 거야. 사실은 문제를 좀 앞서 갔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풀었을지 내가? 보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한 풀이 이거였어. 여기에 얘가 X몰이면 이 15짜리가 이 놈이잖아. 그렇죠? 됐나요? 자, 그러면 15짜리가 얼마 있어야 돼요? 두 개니까 2X가 되겠고요. 얘가 Y면 15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14짜리는 Y몰에 하나 들어있고 Z몰에 두 개 들어있으니까 Y 더하기 2Z가 돼야 돼. 이 값이 3분의 2가 나와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니까 정리하면 정리하면 6X 더하기 3Y는 2Y 더하기 2Z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정리하면 6X 더하기 Y 값은 2Z가 나왔었어. 그렇죠? 그래서 시기가 하나 딱 나왔는데 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시기 보통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30이 멈칫하다가 나는 이쪽으로 이제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를 꺼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뭘 봤냐면 얘가 지금 자, 778이니까 양성자는 전부 다 778이면 22개죠? 22개의 양성자가 있어야 되겠고 자, 중성자는 20, 8개, 8개, 10개니까 6개 여기는 하나 적어서 5개 중성자가 여기는 24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러면 자, 이걸 정리해 봤을 때 양성자분의 중성자입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양성자분의 중성자의 비율이 양성자는 다 어차피 22니까 22X에 22Y에 22Z가 됐던 거지. 중성자 수의 비는 2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4Z가 됐던 거야. 내가 식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Y는 얼마가 되겠어? 2Z-6X로 놓고 이거를 요 Y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떤 식이 나왔냐면 해설을도 봤지만 자, 이게 110에 Z-110에 X가 됐었고요. 위에는 124 Z-124에 X가 됐었어. Y를 소거했으니까. 그래서 자, 이게 Z-X가 지워지니까 110분의 124가 된 거지. 정리해두면 55분의 62였나? 요게 이제 답이었던 거예요. 요렇게 풀었단 말이야. 이거는 선생님이 이쪽으로 문제를 당연히 설정해서 갈 거라고 예측해서 푼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정답은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였는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던 건 딱 하나죠. 만약에 고민했을 때 이걸 어, 나한테 이걸 왜 줬지? 시계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선생님은 이거였어요. N2O라는 걸 내가 순간 놓쳤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야. 오케이? 어, 여러분도 나같은 상황이 올 수 있잖아. 그치? 순간적으로 이게 아, 결국 N2O다라는 걸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풀었던 거고요. 그러면 봐봐 얘가 N2O인데 요렇게 있다는 건 얘가 10개를 맞추면 6대 4잖아. 그쵸? 6개. 그러면 이 질소가 자, 이 안에 이런 놈과 어차피 이런 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질소가 10개 있는 거야. 그쵸? 이 중에 이런 애가 4개 있는 거고 15짜리 질소가 4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14짜리 질소가 6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얘가 질소가 10개면 질소 원자가 산소 원자는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N2O니까 5개가 있겠지. 어찌되었든 그쵸? 추가로 보는 애가 뭐예요? 8번에 18번에 산소 원자가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세수는 있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바로 나오죠. 사실 이렇게 풀면 이렇게 푼 친구가 있어서 질문하길래 이 X, Y, Z의 몰수를 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지. 사실은. 그쵸? 묻지도 않았고. 자, 이건데 고민해봤어요. 이게 출제자는 뭘 의도해서 냈었을까? 알 수 없지만 만나서 얘기하고 해보고 싶은데 자, 첫째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선생님풀이처럼 다 소거해서 결국은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약에 냈어. 출제자가. 그런데 우리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풀었네? 아, 그러면 그 출제자에서의 문제가 약간 엉성했던 거예요. 가 되는 거고 만약에 출제자가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라 라고 냈어요. 그러면 선생님풀이는 너무 앞서갔던 거야. 오케이? 너무 문제를 내 관점에서 예단해버린 거지. 이건 몰수를 꺼내야 되는 거야. 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풀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었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냐면 6월에 이 유사한 문제가 똑같은 17번에 나왔었죠. 이때는 존재의 비를 알아냈어야 돼요. CL2에 대한 문항이 나왔는데 자, 질량소 다른 거 아니잖아. 섞여 있으니까. 자, 서로 다른 염소가 몇 대 몇인지 존재의 비를 알아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 9월 평가 문제는 존재의 비를 상관없이 답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6월에도 이런 걸 냈었고 9월에 냈다는 건 아, 수능에 얘네가 이 관련 문제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죠. 그죠? 높은 건데 이쪽이 나올지 이쪽이 나올지는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냈었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약간은 선생님처럼 풀었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아쉬운 풀이가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존재 비를 구하는 관점에서의 식을 세울 수 없다면 만약에 그걸 원했을 때 풀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양한 풀이 다 공부해 두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풀이가 이 답을 유도하는 건데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요게 봐봐 요까지가 나왔었죠,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존재 비를 만약에 꺼낸다면 요렇게 식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x 대 y 대 z의 존재 확률을 존재 비를 결정하는 건 특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 크잖아요. x랑 y랑 z가 x가 만약에 1이고요. y가 만약에 2라면 맞나? 6x는 4z다, 4z 못 쓴 거야. 4z라서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면 8이기 때문에 얘가 2가 돼야 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4라는 거야. 6, 4, 24. 그런데 여기가 얼마냐면 4야. 그러면 이 6, 4, 24에다가 4 더하면 28이죠. 28에다가 7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은 3개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특정할 수 있어? 없어? 존재비가 몇 대 몇 대 메신지를 물을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알겠어? 이건데 어떤 풀이가 질문이 들어오냐면 요게 동의원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아, 얘가 잘 봐봐. 이렇게 쓸게요. 요놈이 자, 그러면 얘가 3분의 2라면 어차피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5분의 전체 2를 차지하는 거 아니냐. 얘가 전체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존재비율 문제로 들어가서 얘가 5분의 2짜리가 여기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5분의 2. 그죠? 자, 얘는요. 5분의 2짜리가 있겠고 5분의 3짜리가 있어요. 근데 자, 어느 건지 모르니까 곱하기 1을 한 거고 여기다가는 5분의 3짜리가 두 개가 있었던 거야. 됐어? 그럼 이 B가 얼마가 나오냐면 4대 2, 3은 6 12 4대 12대 9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게 4대 12대 9로 풀어서 정답 아까 얼마? 55분의 62가 답이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쓴 식이 있었죠? 6X 더하기 Y는 4Z였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X가 4고 얘가 12인 거야 얘가 9거든 그럼 그럼 6X4 24 더하기 12는 4구 36이니까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걸 특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선생님 여기 존재 비율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적 모순인 거지. 이게 뭐랑 혼동한 거냐면 다시 봐봐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해서 거의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자 35짜리와 37짜리 염소가 존재 비율이 몇 대빛이야? 3대 1이거든. 그죠? 자 이렇게 3대를 존재할 때 자 오베어소 우리가 35 35 35에 37 37에 37이 있어서 얘가 70에 72에 74가 있었거든. 이 존재 확률이 얼마가 됐었어? 16분의 9 대 16분의 6 대 16분의 1 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세마 세 종류가 있다면 얘네들의 존재의 비율은 70 이 아니라 그냥 쓸게요. 9 대 6 대 1이 나와줘야 돼. 근데 이 9 대 이 풀력법이랑 똑같은 풀이 근데 사실은 그치?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맞고 여기서는 특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얘네 둘의 비율이에요. 그죠? 동위원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렇게 3대를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70 대 72 대 74짜리의 존재의 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이걸 다시 한 번 해석하면 이 자연계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 자연계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CL2가 엄청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랜덤으로 엄청 많을 거야. 무수히 많은 CL2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서 이거에 전체를 봤을 때 자 70짜리랑 72짜리랑 74짜리가 9대 6대 1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자 일부의 집단만 꺼냈을 때 이렇게만 있다면 여기서 얘네가 반드시 이 안에 70대 72대 74가 9대 6대 1일 수 있느냐 이거는 모르는 거지. 알겠어? 왜냐면 여기서도 이게 성립합니다. 봐봐요. 35 이렇게만 쓸게 그냥 35 35 35에 37 37에 37이 있어요.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이 아니야. 이 안에 있어. 어떤 용기네 얘네가 있대. 세 종류가. 근데 이 안에 토탈 35짜리와 37짜리의 비율은 1대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존재하는 얘네들의 몰수의 비가 9대 6대 1로 결정이 되느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봐봐. 똑같죠. X몰이고 Y몰이고 Z몰이면 35짜리 얼마 있어야 될까요? 2X겠죠? 원자니까 자 35짜리 염수가 2X몰에다가 더하기 Y몰에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Y일 거고 37짜리가 그냥 옆으로 쓸게요. 자 37짜리는 밑에다 쓰자. 염수가 있을 때 여기가 얘가 2X 더하기 Y가 되겠고요. 37짜리 염수는 당연히 Y 더하기 2Z가 되는 거야. 식이 똑같은 패턴이지 않아. 그렇지? 이 값이 3대 1이 돼야 되거든. 이 안에 있는 35랑 37의 존재비가 3분 3대 1인 거야. 그럼 또 혹시 계산하시면 2X 더하기 Y는 3Y 더하기 6Z죠? 그러면 2X 넘기면 2X는 얼마냐? 2Y 더하기 6Z가 되겠네. 그러면 X는 Y 더하기 3Z가 돼요. 그쵸? 그러면 9대 6대 1을 넣으면 물론 떨어지겠지만 9대 6대 1이 아니라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얘가 하나 있고 됐나요? 얘가 두 개 있고 얘가 다섯 개 있으면 이 조건은 만족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즉 이 자연계의 존재는 굉장히 많은 영소가 있을 때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9대 6대 1을 만족하지만 이 안에서도 35짜리랑 30짜리가 3대 1을 만족하는 집단들은 군데군데 있는 거지. 그리고 3대 1이 아닌 집단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으니까 무한대잖아. 이거를 다 털었을 때 이 자연계의 존재라는 전체 존재 비율을 구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가지고 들어와서 얘가 4대 12대 9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답은 맞췄겠지만 알겠나요? X 대 Y 대 Z가 만약에 다음에 나왔을 때 잘못된 풀이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나왔을 때 아까처럼 우리가 결정식을 썼고 그 다음 또 다른 식 하나 더 나와서 그거를 출연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건 대단히 조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17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수능에 만약에 유사한 패턴이 나오면 훨씬 더 간결하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